수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 육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펌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지역이 많은데 침수가 되면 수중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없는데 육상 펌프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절연이 파괴되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 설치하여 케이블만 위에 반위시설 판넬만 갖추면 전혀 이상, 침수가 되더라도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수중에서도 보듯이 일반적으로 펌프는 보통 60도에서 80도로 운전이 되는데 수중 제품으로 그렇게 운전이 되는데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 40도 정도에서 전환이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걸리지 않게 인텔라 또한 채널 펌프식으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찌꺼기 걸림이나 그런 게 중요 발생하지 않습니다.